너의 아이를 잘 안가오는거 같아요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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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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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친구들! 좋아요와 구독 눌러줘! 으아악! 오? 할머니네? 여보세요? 어 나임아! 할머니야! 네 할머니! 헬로우! 나임이 요즘 왜 할머니 집에 안 오니? 할머니는 요즘 나임이 안오니까 보고싶어 시치네 그럼 제가 재밌는 장난감 가지고 할머니 집으로 갈게요 고고시! 고! 할머니도 분명 풋밥을 좋아할거야 오차차차차 와우 아 할머니가 좋아하시면 떡볶이도 사가야겠다 저의 음식 removed assen펄시 아니요 할머니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나임아 어서와 할머니가 보고싶었어 나임이 나임아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싶었는데 왜 진짜 왔어 우리 이쁜 나임이 할머니 제가 요즘 재밌는 장난감이 생겨가지고 할머니도 해보실래요? 그래 그게 그렇게 재밌어? 할머니도 한번 해볼까? 예 이게 뭐야 나임아 할머니 이건 푸시팟이라는 건데요 푸시팟? 네 제가 노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래 할머니도 한번 해보자 렛츠기릿 할머니 여기에서 맘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할머니는 하트할 거야 그럼 저는 어머아 이거 이렇게 팍들이면 돼요 할머니도 한번 해볼게 자 다음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 사람이 3개씩 누르는 거예요 송아 할머니 가위바위보 잘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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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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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가 이겼다! 할머니가 이겼다! 어쩌고 갑니다 할머니. 뭐야! 가위바! 이거 재밌다! 하하하하하하하하 할머니 이제 손가락 운동을 했으면 발가락 운동을 해야 더 깨알 발가락 운동? 네? 저 따라해보세요 고! 아이고 재밌다 라임아 여기서 밥 냄새 나갔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라임이 때문에 재밌게 잘 놀았다 그쵸 할머니 배고프시죠? 제가 떡볶이 사왔어요 빼빼빼 오 맛있겠다 라임아 응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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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맛있어 으흐흐 맛있댔 으흐흐 맛있다 라임아 으흐흐 와우 와우 롤롤라잎 좋아요와 구독 꼭꼭 불러주세요 알람을 끊지 말아요